별이 빛나는 밤 상대방한테서 긍정의 답을 듣고 싶을 때 질문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 저 형한테 놀러가면 안 돼요? 라고 묻기보다는 형, 저 심심한데 형한테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요. 그럼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된다는 가정하에 상상을 하기 때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도 부엉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볼까 합니다. 저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놀아도 돼요? 긍정의 답을 기다리며 오늘의 순서를 시작하는 여기는 김인아의 별이 빛나는 밤이고요. 저는 스페셜 별밤지기 박효신. 저는 BTS의 뷔입니다. 9월 27일 화요일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요.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듣고 왔습니다. 휴가간 대장나무... 아니, 대장나무... 어떡해? 어떡해? 처음부터... 자, 다시 할게요. 휴가간 대장부엉 김인아 씨를 대신해서 저 박효신이 스페셜 별밤지기를 맡은 둘째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혼자가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별밤 부엉이들 부엉부엉. 저는 BTS의 뷰라고 합니다. 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B씨? 네. 네, 이게 도대체 저는 사실 제가 이 DJ를 제가 일주일 동안 하게 된 것도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어제는 처음이니까 좀 떨겠지 했는데 오늘이 B씨 때문에 더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B씨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라디오에서 많이 이렇게 출연한 적도 많이 없고 그렇죠. 출연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딱 기회가 돼서 심지어 오늘 같이 DJ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DJ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약 한 9년, 10년 만에 라디오 하는 거라서 형 옛날에도 하셨어요? 네, 진짜 했었죠. 조금 했었는데 진짜 그 공백이 이렇게 진짜 어제 이불킥을 했는데 집에 가서 오늘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거랑 둘이서 하는 거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혼자로 이제 DJ를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고 둘이서 같이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거면 그렇죠.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게스트 요청을 했었어요, B씨에게. 그렇죠? 사실은 DJ를 일주일 동안 맡게 된다. 그래서 또 같이 함께하고 싶은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단 B씨가 엄청 떠올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너무 스케줄이 공연 준비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이나씨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이나씨가 전화가 왔었었나? 하여튼 전화를 하다가 이제 효진씨가 DJ를 잠시 일주일 동안 맡게 됐다 해서 어? 누나씨? 아, 이나씨 잠시만 끊어보세요. 하고 이제 바로 형한테 전화해서 그러니까요. 형, 같이 해요. 와, 진짜요. 라고 했었죠. 제가 진짜 놀랐어요. 아, 역시 진짜 시원시원하구나. 성격이 평소에 알던. 아유,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 오늘 스튜디오가 밖에 또 B씨 팬들하고 또 저희 팬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요. 나무아미분들. 네, 그 이름 하여 나무아미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엄청 보내주고 계세요. 먼저 강지은님께서 대장친구 브이님 어서 오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어제 모니터링을 좀 했어요. 형이 얼마나 하나 보려고. 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저는 브이로 활동한 지 10년이 지났고. 그런데 형은, 아니, 효진 씨는 저한테 태영 씨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아직도 브이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끔 왜 브이를 브이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어제 잠깐 죄송해요. 했는데 저는 사실 태영 씨가 너무 편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제 너무 긴장해서 저 프롬프터의 이렇게 브이를 정말 BTS의 브이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반성했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5800번님이 완전 된대요. B씨가 오늘 분이 여러분이랑 놀아도 돼요 이래서 지금 보내주셨어요. 완전 돼요. 그러면 한번 노는 걸로. 네. 그리고 이주연님이 놀아도 돼요. 밤새. 아이고. 이렇게 지금 막 보내주시고 계신데. 일단 이 떨리는 두 사람의 마음을 잠깐 진정시키고자 광고 듣기 전에 우리 DJ 데뷔를 저와 함께 하게 된 B씨를 향한 환영의 문자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유튜브 봉춘 라디오 채널에서도 총치가 가능합니다. 아이고. 난리 났어요. 네. 난리 났네요. 진짜. 자, 그럼 저희는 뭐 듣고 올까요? 광고를 듣고 다시 오시죠. 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일주일간 휴가 떠난 대장 부엉 이나 씨 자리를 저 박효신 그리고 BTS B가 함께 채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B씨는 올해 2월에 별밤에 신촌곡을 보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20대 청년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면서. 아니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맞긴 하니까. 그렇죠. 이제 끝. 이제 걸쳤죠. 아직까지는. 네. 진짜 좋을 때다. 자, 언젠가 그때 별밤에서 초대해 주시면 꼭 나가겠다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막상 초대해야 할 주인장 이 대장 부엉 이나 씨가 휴가 간 틈을 타서 심지어 저희 둘이 여기 지금 와 있단 말이죠.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데. 네. 제가 처음 이나 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진짜 정말 서운했어요. 왜 하필 이때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나오더니.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있을 때 너희 둘이 한 번 더 나와달라.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어제부터 저는 조금 잘 못 느꼈다가 오늘 느껴요. 대장 부엉 자리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둘이 가 꿰쳐고 올 수도 있어요. 그 말씀 아니셨나요? 맞아요. 근데 또 우리 부엉이 분들이 엄청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저희가 오늘하고 또 내일. 내일 또 책임지고 지금 아주 잘 쉬고 계시더라고요. 저요? 아니 저기 이나 씨요. 아. 이나 씨요? 네. 지금 바쁘시잖아요. 네. 저 뭐 연습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되고 있어요? 일단은 생각보다 되게 정말 기억에 남는 무대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아. 무대들로 이렇게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소식이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공연이 너무 되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저희가 최근에 콘서트 했을 때 오셨었잖아요. 저 갔죠. 그거 한 두 배? 아. 저 진짜 가고 싶은데 부산이잖아요. 부산 그렇죠. 좀 멀긴 한데. 근데 B 씨는 너무 친근하게. 그렇죠? 네. 경상도.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부산은 뭐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자주 갔죠. 저한테는. 네. 아무튼 저희 둘이 오늘 생각보다 긴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횡설수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부엉이 분들 이해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DJ가 처음이라서 이게 그 대본에 없는 얘기가 되게 많이 긴장감이 있어요. 네. 추임새가 되게 많을지도 몰라요. 저희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나 씨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이 역사적인 순간을. 아. 이나 씨가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듣고 있을 거예요. 이따 문자 또 올지도 몰라요. 음. 네. 어제도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저기 보면은 이 질문이 있어요. 세 분이 어떻게 친해지셨는지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셨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데뷔 연차도 차이도 나고. 그렇죠. 인아 씨가 깊죠. 그렇죠. 저한테는 이제 까마득한 선배님들이신데. 저랑 비슷하죠. 친해졌나라고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되게 자연스럽다고 그냥 생각했던 게 B 씨랑 저희 음악 얘기를 만나면 보통 하고. 진짜 생각보다 저희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이런저런 서로 작업하고 있는 얘기들도 하다가.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아 씨의 정말 훌륭한 또 작업가로서. 맞아요. 우리가 함께 얘기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죠. 일단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노래도 불렀죠.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노래도 많이 부르고. 맞아요. 얘기도 많이 나누고. 상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정말 이런저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되게 단시간에 빨리 친해진 것 같아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두 분은 또 그거 있잖아요. 운동하시면서 또. 아 그 운동인데. 제가 살이 많이 탈까 봐 잘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거는 많이 타죠.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활동에 또 지장이 있을까 봐. 그렇죠. B씨는 이게 뽀얗고 뽀얀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진짜 눈부시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지금도 지금 왼손 오른손 손 색깔 달라요. 그래서 좀 자제해야죠. 자제합시다. 네. 아무튼 이렇게 셋은 좀 그렇게 친해졌고요. 근데 안타깝게 그분 휴가 갔을 때 이 틈을 타서 우리 둘만 있어요. 좀 미안하긴 하네요.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 약속하죠. 네. 다음에 언젠가는 조금 너무 멀고. 네. 곧? 올해 아니면 내년. 올해 아니면 내년. 네. 그때 한번 이제 그 인하씨가 이렇게 DJ일 때 저희가 게스트로 한번 오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박제해 주십시오. 박제해 주십시오. 자, 5811님이요. 5811님이요. 뷔님 그냥 효신이 형이라고 부릅시다. 오늘 밤 편안하게 부탁드려요. 이게 아까부터 계속 라디오 방송 전부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뷔씨, 효신씨가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제 방송상 어쩔 수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1부는 이렇게 일단 갈까요, B씨? 네. 저희가 한 2부 쪽에서는 한 70퍼 정도는 섞어서 한번 부르도록 해보죠, 효신씨. 좋습니다. 두 번째는 B씨가? 네. 6362씨께서요. 네. 효신씨와 B씨 덕분에 20여 년 만에 라디오를 듣습니다. 와. 효신씨의 DJ 컴백과 B씨의 DJ 데뷔를 축하드립니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말이다. DJ 컴백과 DJ 데뷔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데뷔죠. 그렇죠. 나중에 혹시 진짜 기회가 되면. 저는 예전에 라디오를 진짜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잠깐 맞기도 하고. 저 군대에 있을 때 오래 했어요. 아, 진짜? 부럽다. 군대에 있을 때 오래 해서 사실 선뜻 하긴 했는데 이번에 일주일을. 근데 B씨는 떨리긴 하지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죠, 나중에.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제 저는 이게 생방송이라는 너무 그 긴장감이 항상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떨려서 제가 못할까 봐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사실 저는 스튜디오 오늘 오면서 나만 떨리면 어떡할지 했어요. 근데 마침 또 제가 옆에 있네요. 아,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편하네요. 걱정 안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9199님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9월 27일 오늘 둘째 방탄이를 무사히 순산하고 지금 병원에 누워서 라디오 들어요. 친구가 꿈을 꿨는데 B님이 콘서트에서 물 뿌려주는 걸 제가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날 둘째가 찾아온 걸 확인해서 아가의 태명은 방탄이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B님 DJ 데뷔 날 방탄이가 세상에 태어나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DJ 데뷔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와,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은. 진짜 너무 의미 있는 날이네요. 방탄이라니요. 오히려 제가 정말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태명도 방탄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뿌듯하고 막. 보니까 물을 가끔 뿌려주시나 봐요. 네, 제가 원래 물 뿌리는 걸 좋아해서. 아, 네, 그래요? 네, 물 이렇게 쑥쑥. 좌우로 두 번이 이렇게. 그러면 물, 페트병 한 병이 다 없어지거든요. 되게 성수 같은 거. 꿀팁입니다. 나중에 콘서트 때 한 번 해보세요. 아,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야생화 부르실 때. 아, 야생화 부르실 때 한 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박웅빈 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박웅빈 님이 대장님의 광팬인 저희 어머니. 지금 눈이 엄청 똘망똘망하네요.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긴장이 돼서 눈이 똘망똘망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여기 올 때 퇴근길이라서 차가 좀 막혔잖아요. 네, 네. 조금 이렇게 막 졸렸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오자마자 너무 똘망똘망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긴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 네, 우리 둘이 정신을 오늘 좀 차려가지고 이 두 시간을 잘 한 번 만들어 봅시다. 네. 자, 오늘의 스페셜 별밤지기. 저와 태용 씨에게 보내주신 얘기들 차근차근 더 소개하기로 하고요. 인하 씨가 저희 둘이 만나면 음악 얘기밖에 안 한다고 해서 잠시 후 2부에서는 그 실체가 어떤지 오늘 별밤을 통해서 우리 낱낱이 네. 보여 드릴 거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요 별이 빛나는 밤에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일주일간 휴가 떠난 대장봉 인하 씨 자리를 저 밖에... 어, 이거 아니에요. 어,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뭐 하나 싶었네요. 어,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문득... 다시 할까요? 어, 다시 할게요. 자, 삐지 들어왔다 하고 서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문득 떠오른 그 노래를 별밤 부엉이들과 함께 듣는 시간 신비로운 선곡 만나면 음악 얘기하느라 정신없는 저희 둘의 사적인 시간을 오늘 별밤 부엉이 그리고 제 나무들 그리고 아미분들께 가감없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총 네 가지 선곡 주제에 맞춰 제가 효신 씨에게 그리고 효신 씨는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골라왔는데요. 그 노래를 고른 이유와 함께 좋은 노래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네, 저 주제에 앞서서 죄송해요. 저 너무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아, 저는... 네. 아까 그거 복습하나 했어요. 아, 일단... 네, 저는 복습하는 건 줄 알아요. 아,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아무래도 없었죠? 네, 없었어요. 없었어요. 편집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첫 번째 선곡 주제 어떤 건가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효신 혹은 뷔의 최고의 무대는 바로 이 노래를 할 때 이겁니다. 오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니면 뷔 씨가 먼저 하시나요? 어,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일단 뷔 씨가 아실 텐데 그 BTS의 Butter. 그 더 레이트 쇼에서 했던 제가 왜 이거를 되게 인상 깊게 봤냐면 그 아마 우리 같이 있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 봤죠. 그렇죠. 제가 진짜 우리가 진짜 BTS가 남기고 있는 업적을 한 번 더 보자 그러면서 셋이서 이렇게 꽁냥꽁냥 보다가 저는 매번 신기했던 게 저는 보통 발라드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도 좀 안 한 지 오래됐고 그래서 그 카메라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서 어떤 그 제스처나 그 눈빛이나 어떤 그 표정 그런 게 진짜 상상도 못하는데 뷔 씨가 특히 그 아시죠? 본인이 하니까. 아, 아닙니다. 지금 이거 반칙 아닌가요, 이건? 아니, 진짜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여기서. 진짜 저걸 보면 제가 아, 진짜 유독 뷔 씨가 진짜 대단하다 이거를 전 느껴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 지금 이 긴장감 이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때도 심장 BPM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이때요? 빨랐을 거예요. 이때가요? 네. 진짜 아무도 안 믿어요. 저 봐봐요, 지금. 춤선하고 표정 봐죠, 그게. 자, 다음으로 가시죠.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아, B 씨가 진짜 대단하다라고. 아이고. 진짜 느끼면서 가끔 찾아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 동생이지만 대단하다 하면서 보고 있고요. B 씨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제 개인의 추억인데, B가 생각하는 효신 씨의 최고의 무대는 저는 박효신 씨의 겨울소리. 겨울소리. 우리 집에서 불렀던. 기억나시나요? 불렀죠. 두 번 부르셨어요. 저 다른 데서도 불렀어요. 한 두 번 정도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효신 씨가 겨울소리를 부를 때, 그냥 내가 아시기 이르지만 벌써 천국을 경험한 기분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 정도예요? 네. 근데 뭔가 그 소리나 그 가사나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와닿고. 전 처음에 놀랐어요. 이 노래 좋아한다고 그래서. 우리 만났을 때. 네. 맞아요. 진짜 그때도 얘기했어서 형이랑 이 노래 부르고 싶다. 맞아요. 그렇죠? 또 같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불렀죠. 네. 부르고 또 이제 또 형 또 한 번 또 불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또 그 영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그거 줬어요? 안 줬죠. 안 줬어요. 제가 왜 줍니까? 제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한 번씩 글을 들을 때, 진짜 아, 이 사람 진짜 신의 영역이다. 왜 이름이 박효신인 줄 알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언제 그 BTS 영역에 가볼까요? 지금 다른 영역이지만 이름이 박효신 씨입니다. 아니, 저도 진짜 그렇게 춤 막 추면서 그 표정 이렇게 막 눈 한 번 감고 그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썸브라스 막 끼고. 어렸을 때 그 할머니 아니면 삼촌에게 용돈 받으려고 저 개나리 춤이나 끼를 되게 많이 부렸어요. 재롱. 네, 재롱 잔치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이게 지금 경험이 됐어요? 네, 네, 네. 다 그게 경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의자에 올라가서 되게 얌전한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아이고. 다르네. 달라. 달라. 네, 아무튼. 네. 0274님이요. 대장나무 우리 집으로 가자. 그 노래 불러주라. 이렇게 하셨네요. 네, 죄송해요. 네, 지금. 아무튼 저희 듣고 올까요? 네, 한 번 듣고 오시죠. BTS의 버터. 네. 영국 반응으로 버터. 저 어제 엄청 실수해가지고 오늘 긴장하고 있어요. 버터. 2021년 6월이에요. 더 레이티 쇼 버전으로 오늘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박효신의. 겨울소리입니다. 네, 박효신의 겨울소리였고요. 그 앞에는. 그 앞에는 BTS의 버터 더 레이티 쇼 버전이었습니다. 잘 듣고 왔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근데 되게 뭔가 저도 이제 이게 프롬프트의 반응이 있는데 이승현 씨께서 이런 솔직히 겨울소리도 비집 버전으로 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 너무 공감했어요. 그리고. 왜 저는 레이티 쇼 버전을 틀어주시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나무 아미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네요.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정현서 님이 집에서 부르는 느낌으로다가 한 소절만요. 이렇게. 또 김성민 님이 진짜 한 소절만 불러주시라요. 형님. 형님, 비형님. 또 막 그죠? 지금 계속 오고 있어서 그러면 바로 그냥. 별이 떨어지는 작은 창밖을 보다 잠들지 못한 밤 나를 달래보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와, 이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밖에서 이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네. 근데 진짜로 박신혜 님께서 여기가 극락이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네. 두 번째 이제 가야죠. 네. 그럼 저희 둘이 선곡해온 신비로운 선곡. 이번엔 두 번째 선곡 주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뭡니까? 언젠가 우리 둘이 같이 불러보면 좋을 노래. 와,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어제까지는 이게 제가 아, B씨가 오니까 제가 이렇게 아, 내가 뭔가 노래를 이렇게 추천해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맞아요. 진짜 이거는. 그래가지고. 진짜 보고 놀랐는데 뭡니까? 우리 둘이 같이 불러보면 좋을 노래. 저는 이제 맨 몰티즈의 Less and Less를 추천했었어요. 저는 맨 몰티즈의 As the World Caves In 이 노래를 이제 선곡을 했는데 같은 가수예요. 같은 가수예요. 왜냐하면 이제 맨 몰티즈가 이제 저희의 뭔가 이야기의 끈을 되게 깊게 끊어 이제 출발한 느낌이었어요. 시작하게 해줬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볼 때 저희끼리 음악 얘기를 하다가, 어, 그럼 태용 씨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가수를 딱 보여줬던. 맞아요. 이 가수 아세요? 네. 저도 너무 좋아해요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저는 좀 제가 태용 씨가 어떤 노래 듣고 있는지 잘 되게 궁금했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때쯤 너무 듣던 노래를 그냥 딱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알고 있어서 진짜 이게 약간 물꼬가 트였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 듣나요? 아, 네. 광고부터 들어야 된대요. 광고 듣고 오시죠. 그럴까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멋진 별자리 이름만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김인아의 별이 빛나는 밤에. 네. 인기 프로그램이라 광고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아이고, 역시. 그런 사이에 우리 2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문자가 진짜 많이 오고 있어요.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윤하영 씨가 두 분 음악 얘기로 똘똘.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가영 씨가. 네. 맨 말티즈의 노래 한동안 계속 돌림 노래처럼 들었대요. 비님, 인별에서 보고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 상황에서 한번 올리고 상피해서 다시 지웠죠. 네. 저도 진짜 그 노래들을 한동안 계속 돌림 노래처럼 들었거든요. 그때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희 그때 날에. 맞아요. 박소영 씨께서 인하 님 휴가로 얻는 이 시간이 즐겁네요. 세상 감사드립니다. 대장부왕.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감사드려요. 공하나 이하나 님이 강제 라이브 인증 방송 듣는 사람도 긴장하고 설레게 만드는 오늘밖에 못 듣는 희귀한 방송이라 너무 좋네요. 아이고. 저희를 또 이렇게 좋게 생각해주고. 네. 좋게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부 끝곡으로 이제 제가 선곡해온 저희 둘이 같이 부르면 좋을 노래 맨 말티즈의 Less and Less 듣고 한 곡은 3부로 넘어가서 같이 듣죠. 긴 여행을 떠나요 도착했을 때에 별이 떴으네요. 천천히 볼륨을 높이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요. 특별하지 않아도 좋아요. 라랄랄라 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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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김인아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발라 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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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별밤지기 박효신 뷔가 함께 별밤 별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셔서요. 진효선님이요. 진짜 방탄 온 거 아니죠? 저희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5854님이 대장 뷔님 오니까 어제보다 편안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태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그래요? 아 그래요? 동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사마나66님이요. 효신 그리고 태형님이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너무 좋아요. 요즘 일이 바빠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맨멀티즈의 음악 들으면서 신기하게 마음이 풀렸어요. 좋은 음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효신 태형님도 가을에 예쁜 추억 많이 만들길 바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나무아미 나무아미님 이렇게 나무아미로 주셨어요. 생각보다 나무아미님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저한테도 제 주변에 있어요.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이제 3부니까 효신이 형과 이렇게 친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연락 왔어요. 콘서트 표 하나만 뮤지컬 표 하나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왔잖아요. 사인 CD 하나만 저희 CD 하나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비로운 선곡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효신 혹은 태형이가 살다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한 번쯤 꺼내 들었으면 하는 노래 저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요? 태형 씨 선곡 보고 아 좀 맞춰야 되겠다. 저 사실은 태형 씨가 이거 고르고 있는지 모르고 제 노래들을 엄청 넣은 거예요. 제가 눈치 없이 그래서 아니죠. 안 되겠다. 그래서 야 이 노래를 고르셨네요. 저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 아 오케이. 기억해요. 저 알죠. 네 아침에 그쵸. 네 아침에 영상통화였죠. 네 영상통화하다가 그때 동이 틀 때였어요. 네 동이 트고 제가 영상통화로 그 햇빛을 보여줄 때였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 아 노래 제목이 일단 제이미 컬럼의 그란토리노의 네 그란토리노인데 이 노래를 제가 태용 씨에게 태용이 군에게 아니 다 이상하다 동생한테 이렇게 데려줬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냥 그 기억을 좀 다시 더듬어 보고자 했던 거고 하나는 저희 주제대로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사실 영화 보면은 조금 이거 주제랑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삶에 대한 그 영화 OST인데 거기 보면 그란토리노 이 차가 되게 상징있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났던 이유가 하나가 지금 이 B씨의 동생님의 행보가 정말 그 되게 유산처럼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저도 조금 선배지만 저희 때도 항상 꿈꿔왔던 일들을 네 지금 이렇게 BTS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런 유산같은 큰 일을 우리 진짜 태용씨가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저는 너무 항상 대단해 보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고 싶고 그래서 이 노래가 이런 상징성 있게 저는 생각이 났었어요. 저는 반대로 이 곡을 들었을 때 뭔가 조금 더 의미한 저한테는 좀 다른 게 이때가 딱 그거예요. 제가 아프고 그 다음 날 영통으로 근데 그 아픈 당일날에 효신 형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맞아요. 연락도 안 하고 저 갔었죠. 와서 약 들고 갔죠. 약 들고 왔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약 들고 약 주고 아프지 마 하고 이제 노래 듣다가 또 노래 들었네. 그날 계속 노래 들었어요. 노래 듣다가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란토리노를 그 다음 날 새벽에 제가 잠이 안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영상통화 하면서 이제 그란토리노를 추천해줬죠. 저도 못 자고 있었어요. 좋았죠 그때? 너무 좋았죠. 저 그때 약 먹고 바로 나왔을걸요? 아니 진짜 노래가 그 도시뷰랑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의 추천은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추천곡은 이거는 그냥 가사가 가 정말 많이 참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위로가 정말 많이 됐어요. 빌리 조엘의 비엔나라는 곡입니다. 진짜 빌리 조엘 곡들은 명곡이 진짜 많죠. 명곡이 진짜 많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곡도 제가 정말 유명한 곡이기도 하지만 뭐랄까 저는 이 곡 위로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효신형한테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싶었고 감동입니다. 저 진짜 이것도 놀랬던 게 저 사실 빌리 조엘을 엄청 좋아요. 근데 딱 보자마자 빌리 조엘 생각이 딱 떠오른 노래가 있는데 보니까 빌리 조엘의 비엔나 이렇게 딱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노래를 하긴 했는데 진짜 감사하게 들을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기대로 진짜 그런 순간이 오면 꺼내들을 만한 노래인지 듣고 올까요? 한번 들어봐야죠. 좋습니다. 제이미 콜루미 그란토리노 그리고 빌리 조엘의 비엔나 듣고 왔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오랜만에 들어요. 비엔나 저도 그란토리노는 좀 오랜만에 듣는 거 같아요. 네. 박주영님께서 신비로운 음악 형제들의 선곡 추앙합니다. 일단 저 쉰 죄송해요. 쉰비 아니고 신비 신비 이거 참 좋은 거 같아요. 신비 신비로운 별이 빛나는 밤에 이나누나 듣고 있나요? 이나누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동생들 잘하고 있다고 응원받았는데 문자 오셨었어요. 바로 이렇게 저희 대장부엉님한테 미안해요 누나 백지은님이요 따뜻한 이불 덮은 느낌의 노래네요. 감사해요. 유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이 시간에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12 하나하나 님께서 두 분이 서로 힘들 때 들었으면 하는 노래를 가사 보면서 듣고 있는데 저도 위로를 받네요. 덕분에 오늘 따뜻한 꿈 꿀 것 같아요. 두 분 마음 아픈 일 없이 행복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태용 씨는 요즘 마음 아픈 일 있었어요? 아니요. 딱히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제 부산 콘서트 이고 한데 저희가 저희가 뭔가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 뭔가 저희도 공연을 이제 안 한 지 몇 개월이 좀 지났다 보니까 그 조금 안 하니까 체력이 그렇게 달리다가 잠깐 쉰 게 잠깐 쉰 게 그게 또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금방 올라오고 그래서 다시 또 텐션을 업해야 된다는 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달려오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깨우는 일 없고 푹 잘 수 있게 스케줄 때문에 매일 누가 깨웠기 때문에 네. 막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희 둘이 서로를 생각하면 좋은 노래 골라본 신비로운 선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렵긴 하다. 발음. 그렇죠? 신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해볼까요? 그러죠. 신비로운 일단 제목을 신비로운 별이 빛나는 밤에 네. 신비로운 죄송해요. 3576님이 죄송해요.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하려고 그랬죠? 아니요. 아 그래요? 네. 문자 조금 더 볼까요? 네. 문자 딱 두 개만 볼까요? 그럴게요. 3576님이 목소리도 음악 취향도 비슷한 두 분 서로에게 담고 싶은 점이 있다면 궁금해요. 저는 있어요. 좀 많아요. 뭡니까? 일단 젊음. 젊음. 연거. 그리고 저는 아까 진짜 처음 느끼긴 한 건데 저는 엄청 자신감 있다고 항상 느꼈거든요. 태윤씨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 피부? 네. 애기 같은 피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 또 있습니다. 뭐요? 그런 없죠? 스킬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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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빛나는 밤에 꿈꿈을 기억해 하루의 끝에 내 곁을 지키고 싶어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남자는 일어나 앉으며 옆에 있던 휴대폰을 열었다. 원래 자주 듣는 목소리가 원래 자주 듣는 목소리고 아는 목소리지만 이렇게 들으니 좀 신기하다. 방송 중이라는 걸 알면서도 잘 듣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문자를 보낸다. 형, 첫 밤 긴장 안 돼요? 안 떨려요? 이렇게 보내긴 했지만 사실 내일을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에 예습할 겸 라디오를 켠 것도 있다. 평소 같으면 밤 11시 OTT 영화를 찾아보거나 곡 작업을 하고 둘 다 마음 내키는 대로 되지 않는 날엔 게임도 한다. 어떤 날엔 긴 낮잠을 자고 일어나 남들이 굿나잇 인사를 건넬 그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9월 27일의 밤 11시는 조금 특별해질 거다. 비슷한 점이 많아서 친해졌고 친해지다 보니 비슷한 점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형과 또 한 번의 잊지 못할 순간을 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다. 그러고 보니 남자는 이날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시작은 3년 전인가? 남자가 밤 라디오의 DJ가 되어 목소리를 들려준다면 심한 불멸증을 이겨내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느 팬의 편지에서 움텄다. 언제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다 생각하던 차에 평소 좋아하고 따르는 형이 일주일간 DJ를 맡게 됐다고 했고 남자는 선뜻 형 나도 할래요 하고 따라 나섰다. 마침 그 자리의 원래 주인은 두 사람을 듬뿍 아껴주는 고마운 한 사람 이 모든 마음들이 모여 오늘 밤 그 남자를 이 자리에 앉혔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용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심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왔다고 하던데 마음이 시키는 그 일에 용기 있게 뛰어든 그 남자의 하루 틈 밤 11시 33분 트로이 시반의 엔젤베이비 듣고 왔어요. 우리 둘 다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네요. 그쵸. 엔젤베이비. 제가 드라이브 할 때 항상 들었던 노래였죠. 저도 운전할 때 들었던 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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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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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님 네 임영씨가 네 신 뷔 두 분 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은경님이 오늘 두 분 목소리 덕분에 불면증으로 깨는 일 없이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왔어요.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틈은 어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 같은데요. 이거 뭐 익명 존중해 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이거 밝혀야 되나요 아 어 여기서 일단 남자가 이런 말 이런 얘기했죠. 좋아하고 따르는 형은 누구고 아 두 사람을 듬뿍 아껴주는 고마운 한 사람은 혹시 누군지 두 사람을 듬뿍 아껴주는 고마운 한 사람 아 일단은 제 생각은 네 좋아 저는 아니지만 아 그래요 제 생각은 아 본인인데요 아 그거 다 공개해야 되는구나 아 예 본인이요 아 네 접니다 아 일단은 그냥 뭔가 다른 사람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좀 어색했어요 아 근데 어제 솔직히 진짜 그래서 한 번 들어본 거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듣고 아 이런 분이겠구나 나랑 정말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되구나 어설프. 어설프. 인하 저희 대장부왕님이십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분이죠. 아 근데 진짜 그 불면증 때문에 맞아요. 그 DJ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던 그 팬분께 네 그래서 제가 형한테 형 저 게스트 말고 그냥 DJ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게 그 그냥 딱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솔직히 여기에서는 3년 전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년 2년 정도 안에 제가 그 팬분한테 편지를 받고 읽었는데 뭔가 그 팬분의 그냥 바람이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언젠가 그냥 뭐 할 수 있다면은 언젠가 해준다면은 정말 깊은 불면증이 정말 해소가 되겠다 없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나의 그런 이런 행동에 이런 힘든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면 기꺼이 기꺼이 왜 못하리 그렇죠.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좀 괜찮죠? 지금 조금 괜찮아요 그렇죠 조금 조금 괜찮은데 다 끝나가는데 한참 했는데 다행이다 아니 근데 그분이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뭔가 지금 듣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라디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도 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뭔가 그 팬 그 아미뿐만 아니라 다른 아미분들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는 그분이 진짜 부러워요 저는 어제 이후로 불면증이 더 심해졌어요 집에 가서 이불 차느라 내가 왜 그랬지? 저도 오늘 한번 해보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이런 생각 저도 느껴보고 내일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아 좋아요 네 일단은 뭐 잘 주무셨으면 좋겠고 불면증 저도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네 이 바람이 네 아마 전달이 꼭 됐을 거라 저는 아마 다음 나오실 때까지 오늘 내일 이틀 치를 그분은 계속 이렇게 듣고 계시지 않을까 아이고 들어주시면 너무 좋죠 네 그럼 그런 의미로 저희 차라리 다음에 이나씨 할 때 네 게스트 조금 아쉬운 대장부엉님이 나오실 때 게스트로는 좀 아쉬우니까 저희 삼디제 어떠신가요? 신비나 저희 물어보지도 않구만 신비나 이렇게 신비나? 신비나 어? 이렇게 신비나나? 아 신나비 신나비 어? 잘 발음해야 되겠다 신나비 아까 나처럼 발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신나비 이러면 안 되고 네 신나비 신나비 뭔가 나비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오 좋은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세를 몰아서 데비로치님이 그 아미님도 절 받으세요 오늘 듣고 계신다면 드디어 꿀잠 주무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 뭐 우리 비씨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하루 틈은 부엉이들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본 그날의 잊을 수 없는 일 내일에 대한 다짐 문자 미니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자 부엉이들이 보내주신 얘기 조금만 더 나눌게요 네 0051님이 두 분 많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지만 음식 취향은 어떠신가요? 뷔님은 커피를 즐기시지 않는데 대장님은요? 이렇게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저는 커피를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의 이제 주류는 이건 얘기해 화이트를 둘 다 너무 좋아하죠 화이트 좋아하죠 너무 둘 다 너무 화이트를 좋아해서 레드보다 화이트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나파벨리 쪽이죠 아닌가요? 저쪽 프랑스 쪽 네 프랑스 쪽 석검하실까요? 아 약간 내추럴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9975 괜찮아요 9975님 9975님께서 아름다운 우정 뽐내는 두 스페셜 별밤지기 그동안 서로에게 궁금했는데 차마 묻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묻지 못한 질문은 사실 만나면 너무 많은 저희 수다 사실 진짜 많이 하죠 진짜 제가 사실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형이랑 음악 얘기하면은 시간이 진짜 해가 금방 뜨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좀 말이 진짜 편한 사람하고는 진짜 많은데 제가 조금만 불편해도 좀 말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B씨하고는 진짜 말을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화의 여백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노래 듣다가 맞아요 그리고 또 가볍게 한 잔 더 하면서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아 그럼요 2085님이 저 홈맥하고 있는데 안주가 개장해요 꿀맛 그럼 화이트와인의 두 분 최애 안주는 뭐예요? 저 저희 안주 근데 잘 있었나요? 저 효신이 형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정말 그때 이제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태용씨가 집에 가면 진짜 이렇게 막 정말 아직 이렇게 음식을 막 하는 것보다는 정말 맛있는 집을 막 이렇게 시켜주는데 맞아요 그게 보여요 얼마나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는지 보이니까 뭐 어떤 날은 저희 뭐 아까 이나씨도 함께 있었지만 특히 또 이나씨 같은 또 이렇게 여성분이 계실 때는 디저트랑 그런 섬세함이 제가 이 친구 나랑 잘 맞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디저트는 사실 저는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저는 디저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항상 이제 제가 디저트를 시키는 이유가 뭔가 디저트를 사면은 메인 요리보다 더 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아 디저트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아 저 그리고 또 감동받았던 거 있어요 그 비씨는 항상 직접 엄청 사러 다니시잖아요 준비할 때 아 그쵸 진짜 감동받았어요 약간 선물? 나도 그러거든요 근데 형은 심해요 아 나 심해요? 형은 저의 한 5단계 업그레이드 버전 에이 본인도 심해요 네 네 어머니가 해주신 구체적인 메뉴 김치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뭐 물김치 같은 거 네 저희 어머님께서 효진 형이 저희 집에 어머님표 물김치랑 또 김치랑 이렇게 김치 세트를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어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와인을 이렇게 좀 가끔 마셔요 잘 마시는데 솔직히 잘 마셔요 자주 마시는데 그 안주하라고 이렇게 그 물김치를 맞아요 이렇게 밥 먹을 때 먹는 맛이 아니라 약간 안주 버전의 물김치를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눠 먹고 잘 맛있게 먹고 그랬습니다 두 분이 같이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요? 어딜 가서도 계속 음악 얘기만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저 그때 한 번 못 가가지고 그죠? 같이 가자고 한 번 했었는데 지난번에 있었어요 아 여행 네 여행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네 아 그래 그때 저 못 갔잖아요 아 그때 너무 못 가서 너무 소원했어요 저 진짜 열심히 준비하느라 그거는 또 기회가 되면 이 에피소드 또 한 번 풀고 싶네요 아 저 없을 때? 저 없이? 갔다 와서 같이?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죠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맞아요 또 막 운전하고 바람 쐬다가 음악 듣고 근데 저희가 너무 이게 좀 그런 게 네 저희가 음악 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저희가 이제 옷 같은 것도 관심사가 비슷해서 맞아요 형이 옷 뭐 태형아이 옷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태형 씨가 그림도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저도 그림 엄청 좋아하고 이 형 집에 여기까지 왜 태형 씨 집에 더 아이 뭐 이렇게 입구부터 이렇게 뭐 좀 아 이렇게 좀 네 자 6179님이 저는 80대 위할머니 네 50대 엄마와 함께 모녀 3대가 나무암입니다 이어 우와 19년도 19년도 7월엔 다 같이 대장 MDT를 입고 러버스콘에 우와 10월엔 다 같이 보라색 옷을 입고 스픽 파이널 코네 최근엔 다 같이 웃는 남자 보고 왔어요 우와 이와순 여사님 신수미 여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대장과 탄이들 보러 다닐 수 있게 운동 열심히 합시다 포레버 나무암이 포레버 와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저희가 약간 이렇게 처음에 애칭을 이렇게 붙이긴 했었는데 나무암이하고 네 저는 이게 엄청 정감이 되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기 작가님들 아 맞아요 나무암이분 저희 콘서트도 오시고 저 얘기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아 안 되나요 실례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제를 시켜버렸네요 아 아닙니다 아 근데 저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아 오케이 자 그럼 부엉이들의 실시간에 왠지 알아요 왜냐면 제 공연도 오시고 그때 태용씨 공연 보러 갔을 때 같이 봤어요 아 옆자리에 계셨죠 아 이것도 해제 해제인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엉이들의 실시간 얘기들 만나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 야 이거 제가 추천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용씨 야 이 센스 역시 나무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가수는 빈크로스비의 Swinging on a Star 듣고 오시죠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조향사가 만든 다비 디퓨저에서 룸 스프레이 개인 맞춤 영양의 시작 닥터 P&T에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커조남.com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 본점에서 드립백 간편하게 한입에 쏙 리토스 커피추에서 씹어먹는 커피 책상 자세를 바르게 로우모에서 2단 발받침대 맛있게 다이어트하자 밑딘에서 수비드 돼지 안심 숙추해소 넘버원 컨디션 신제품 스틱 피로회복제 구론산 바몬도에서 음료 선화동 소머리 해장국에서 매운 실비김치 꿀잠자여 수면 아이템 슬리핑보트를 드립니다 신비로운 별이 빛나는 밤에 바뀌었어요 9월 27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별밤 마무리하는 문차는 767 하나님 오늘은 별이 빛나는 밤에가 아니라 별이 우당탕 쿵탕 하는 밤에 이렇게 맞네요 자 이분께는 네 이분께는 숙면 음료 선물로 드릴 거고요 네 태형씨 네 오늘 괜찮은 저는 괜찮아 보였는데 네 이제 제가 아 정말 죄송합니다 프로가 아니니까 이렇게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잔실수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부엉이 분들 정말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전 너무 너무 잘해서 놀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놀랬어요 내일 하루도 놀러 오신 거죠 네 저 이제 왜냐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루만 하면 조금 아쉽지 않나 그쵸 LG를 다 해버릴까 게스트 안 한다고 막 디제이를 하겠다 디제이를 하겠다 해서 이제 내일도 올 거예요 내일 또 엄청난 분과 함께 네 네 그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직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잖아요 얘기해도 돼요? 아 해도 돼요? 비밀 아 좀 이따 아 비밀 아직까지 네 엄청난 분하고 저희 셋이 또 네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끝곡으로 BTS의 Permission to Danc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오 그럼 좋아요 지금까지 기술에 박대한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스페셜 별밤지기 박효신 저는 스페셜 별밤지기 김태영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